문서 자동화, 그러니까 자율 문서죠. 자율 문서에 관해서는 문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. 이 게임에 참여하실 분들은 링크되어 있는 이 문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페이지가 18페이지 정도인데, 일단 여기 있는 문서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 게임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두고 있으니까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이 그러니까 이 게임, 자율 문서 부분이죠. 자율 문서, 여기입니다. 이 게임에 링크되어 있는 부분, 다큐멘트 링크되어 있죠. 이걸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